자 정제격의 직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제는 편제와 달리 차곡차곡 쌓이는 재물 그래서 월급과 같은 차곡차곡 쌓이는 재물 또는 차곡차곡 뭐를 경제활동을 해서 뭔가 수입을 챙기는 거 이런 거 관련되어 있겠죠. 자 정제격은 편제와 달리 인기응변을 잘 못하며 인기응변이라고 하는 것은 차곡차곡 차분하게 꾸준히 하는 것과 관련이 없죠. 어쨌든 순간적인 어떤 모멘텀을 잘 찾아서 하는게 인기응변이죠. 그래서 인기응변은 무엇과 관련된다? 편제와 관련된다. 그래서 사업도 어떤 그러한 사업의 그러한 수요와 그런 것을 잘 맞추면 큰 돈을 벌 수 있죠. 뒷북치면 망하기 쉽고요. 그래서 편제와 관련된 것은 인기응변에 관련될 수 있겠죠. 정제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차곡차곡하기 때문에 융통성 또한 없죠. 그냥 무던하게 또박또박. 그리고 청명하고 심리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심리겠죠. 정제격은 심리가 있겠다. 그리고 성실하다. 그 다음에 요령과 수단이 좋지 않다. 요령과 수단은 뭐죠? 이걸로 들어가죠. 편제로.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정제격을 바라보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정제격은 정당한 대가. 정당한 대가, 이윤을 받는 업이나 직업을 줬다. 투기는 뭐죠? 투기는 편제죠. 그래서 투기성 있는 직업이나 사업에는 소질이 없다. 그래서 정제격 있는 사람이, 정제격이 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대부분 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주에 비겁이 많을 경우는 또 위험하다. 정제라고 하는 것은 차곡차곡 들어오는 재물이다 보니까 나 혼자, 나 혼자 버는 재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겁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나와 그 재물을 나눠 가질 사람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험하다. 특히 투기성에 관계가 있는 것이 사채놀이, 증권투자 이런 것과 같이 투기성이 있는 그러한 관련업은 정제격에게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정제의 특성으로 봐도 투기보다는 안전한 투자책이 맞다. 차라리 정제 같은 경우는 안전한 부동산 투자. 여기 가면 투기성도 짙은 게 뭐가 있어요? 요즘 나오는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 이거는 하루에 등락폭이 심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간에 그러한 등락폭이 심한 그러한 투기성, 그러한 투자에는 정제격에는 맞지 않다. 식신생제격이 잘 구성된 명은 식신생제. 아생식, 식생제 이렇게 한다고 했죠. 식은 뭐냐면 내가 나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재주를 뽐낸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말이 됐던, 기술이 되었던, 재능이 되었던 이런 거를 나의 재능을 뽐내서 그걸로 재물을 만들어간다. 그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식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영업도 될 수 있겠죠.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어떤 지식을 잘 전달하는 강사들. 식상이 발달된 사람들은 강의도 잘하죠. 그런 사람들. 또는 뭐가 있어요? 손재주가 또 이야기하죠. 우리가 손재주. 손재주. 그래서 식상이 발달된 사람은 또 음식 솜씨도 좋다. 그런데 이제 음식을 잘 평가할 수 있는 거,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또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인성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인성격에서도 식사 이야기나 음식 이야기나 많이 나왔었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재주를 뽐낼 수 있는 거. 그런데 제가 실관을 해보면 식상이 발달돼서 음식 솜씨가 좋겠군요라고 하면 한 3분의 1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맞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식신이 왕한 경우는 뭔가 재주를 뽐낸다. 특히 또 여자에게 있어서는 애교도 될 수 있죠. 애교를 피운다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또 S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테크닉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발달되어 보다니까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업무의 소질이 있다. 나름대로 격의 상태를 보아 안전한 자유업은 할 수 있으나 할 수 있으니까 뭐다? 약사. 약사도 일등의 전문 지식이죠. 전문 지식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안전하게 하는 거죠. 약사, 의사 다 우리가 안전한 직업이라고 하죠. 그렇죠? 좋은 직업. 미용사, 손재주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 같은 자격증을 가진 자유업에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꼼꼼하고 굉장히 디테일이 강하죠. 정직격이 꼼꼼하고 빈틈없는 일처리. 그리고 정직한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성실이라고 했어요. 성실. 차곡차곡하는 거. 그러니까 재성이 돈도 되지만 그 어떤 활동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 활동을 통해서 재물을 만드니까 직접 통과 연결되는 의미에도 용이하니 금융업에 종사하는 것은 좋다. 어쨌든 재성격, 정직격은 차곡차곡. 남의 은행, 금융 이런 쪽. 아까 근데 은행에서도, 금융업에서도 은행이나 이런 쪽은 안전한 거죠. 반면에 증권, 이런 쪽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투기성 약간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 자기가 투자하지 않고 따박따박 관리해 주는 정도는 이런 금융업에도 정직격 해당될 수 있겠죠. 정직격이 잘 구성된 사람은 기업의 경영자와 같은 실업가로도 성공할 수 있으나 평범한 직장 셀러리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월급에서 월급. 따박따박 받는 돈. 자기가 가진 재능을 표현해 주고 쉽게 이야기해서 뭐죠? 대가를 제공하고 뭐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급여 월급은 급여라고 하죠? 급여 이렇게 쓰나요? 급여 어쨌든 월급은 급여라고 쓰는데 뭐다? 노무를 노무에 제공이죠. 노무를 제공해 주고 그 반대로 대가를 받는 게 급여죠. 노무를 제공해 주고 받는 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동자라고 할 때는 우리가 노동자 할 때는 뭐 거기 블루 칼라 뭐 화이트 칼라 있다고 하지마 어쨌든 자기의 노무를 제공해 주고 그의 반대급으로 급여를 그러니까 대가를 받는 게 뭐다? 그게 급여 또는 월급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셀러리맨 직장 셀러리맨에게 맞는 직장이다. 정직격이 그렇다는 거죠. 자 재다 신약 재다 신약이면은 몸이 약해서 활동이 적은 거죠. 자 신약은 뭐죠? 몸이 약한 거고 재다는 뭐다? 돈이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쟤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활동으로 보면은 몸이 약하면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아픈 사람이 몸이 건강해야 열심히 여기저기 다 돌아다닐 수 있고 활동도 많이 할 수 있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몸이 우리가 신강해야 신약하면은 자기 재물을 다 관리가 안 되죠. 그렇죠? 또 이제 재물을 여성으로 보면 남자가 신약하면 많은 여자를 거닐 수가 없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어쨌든 재다 신약하면 자신의 일을 못하고 남의 일을 도와가며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셔터맨이 신세가 되기 쉽다. 그러니까 재다 신약은 뭐냐면 이 재해가 뭐냐면 차로 보면요. 나기는 약한데 자기는 약한데 차가 강하다는 거죠. 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다는 의미니까 그러면 차가 생활력이 강하거나 차가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가끔 이제 부부를 보면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셔터맨이 꿈이라고 하죠. 셔터맨이 꿈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냥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부인이 전문직종에 근무하면 뭐 특히 약사라든가 이런 데 가면 가서 출퇴근 시간에 가서 데려다주고 문 내리고 오고 뭐 이런 게 옛날에 한때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의 로망이 셔터맨이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 있었죠. 어쨌든 이런 경우는 철을 외조한다. 외조. 그러한 것은 주로 남자가 주된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주된 직업을 갖고 있고 남자가 외조한다. 재다 신약 사주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일생이 편안하다. 이런 것은 보통은 재해가 있고 재해가 있고 뇌가 있으면 뇌가 약하면 그냥 순응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본능이 뭐예요? 아 극이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여자를 극을 하려고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철을 극을 하려고 그래서 남자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요즘 사회는 이게 재다 신약 사주가 셔터맨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극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이게 딸을 가요. 종을 해버려야 돼요. 따를 종자잖아요. 이거는 극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극을 할 수 있 때는 뭐냐면 내가 신강할 때 극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약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명종재라고 했죠. 기명종재 기명종재라고 했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재성을 따라간다 그 말이죠. 이럴 때 재성이 강할 때는요. 그게 편하다고 했어요. 우리 종재격 이야기했죠. 어쨌든 이렇게 제가 강하고 내가 약할 때는 그냥 극을 하려고 하면 서로 싸우겠죠. 이럴 때는 내가 거기에 따라가 버리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따라가 버리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외조를 한다 그 말이죠. 외조를 하고 후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일생이 편안하다. 식신이 태고하면 뭐냐면 내가 있고요. 내가 있고 재성이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식신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상관이 있죠. 음향의 차이예요. 그러면 식신 상관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좀 길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뭐다? 내 재능을 폐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뭐가 됐든 말이 됐든 기술이 됐든 손재주가 됐든 이런 걸 폐출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많아요. 이게 많으면 뭘 생해주죠? 재성을 생해주죠. 그렇죠. 재성을 생해주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내가 또 생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기운을 많이 뺀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럼 내가 강하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강하면. 내가 강하면. 능력이 많으면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걸로 통해서 여러 가지 재물을 거둘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한데 이렇게 막 여러 군데에서 내 몸을 그러니까 몸만 바쁜 거죠.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실은 내가 다 컨트롤을 안 돼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렇게 벌리는 일은 많지만 이것이 이렇게 제로 연결되냐 라고 했을 때 그거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식신이 태과하면 식상이 태과하면 이게 너무 크면 지금 여기저기 관심 갖고 있죠. 여러 가지 일을 벌이긴 하는데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직업의 변동이 심하여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다. 식상이 태과한 경우 이렇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가게를 1, 2, 3, 4, 5 돈을 여러 개 보려고 이렇게 가게를 여러 가지 운영을 해요. 그래서 재물로 만들고 싶어해요. 그런데 여러 개를 운영하다 보면 뭐가 되죠? 에너지가 들어가죠. 에너지. 또는 돈이 들어갑니다. 가게이니까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입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비용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별로. 차라리 실한 놈 입원 하나를 갖고 여기에 집중을 해서 올인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고 이거 다 버리는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몸만 바쁘지 결과물은 없을 수도 있다. 이거는 내가 강하냐 내가 강하냐를 강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강하면 식상이 태과하더라도 내가 신강하다. 정말 신강하다. 그러면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약하면 이거를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일만 많이 벌이지 별로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직업의 정적격의 직업은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